김유미씨 맞으시죠? 네 맞아요 반가워요 어때요? 제 무브먼트에 놀란 것 같은데요 오마이 워 무 신디 나니! 김오씨 나 연곡일라고 이러는거야? 김오씨는 별다른 취미 없으세요? 제 취미는요 김오씨 혹시 김오씨 알겠어요? 신부분이 뭔가 되게 잘해 보이시던데 가봐야 하는거 아니에요? 이것도 일종의 유미씨를 생각하는 제 배려입니다 방식이 좀 이상해도 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주세요